삼척시가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 문화 진흥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 제25회 삼척시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. 삼척시는 삼척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기관단체장이나 시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시민상 후보자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. 삼척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본상 3명을 선정해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합니다.